안녕하세요. 무겸나라부동산TV 김용록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 캠프마켓 건너편에 있는 올근생 상가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캠프마켓은 미팔군 반환공여지로 역사문화공간으로 개발하려는 인천시의 의지가 강한 곳인데요. 2025년 인천식물원 착공을 시작으로 부평구 일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건물은 캠프마켓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올근생 꼬마건물입니다. 대지 94제곱미터의 면적에 건축면적 56.3제곱미터, 연면적 244.97제곱미터로 2009년도의 지상 5층으로 중공된 건물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컨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술로 되어 있는 공시가제곱미터당 228만5천원의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12억원입니다. 전체 보증금 7천만원 들어 있으며 월 330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3960만원 나오는 수익률 3.5%의 건물입니다. 넓지 않은 면적이지만 전면이 넓어 반듯하게 올라간 보기좋은 건물이란 점과 주변의 높은 임대료를 피한 임대수요 풍부한 위치에 있는 건물이란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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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